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 분석 좀 해볼텐데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 4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상황 가볍게 체크 하자면요. 상당히 큰 폭의 v자 급반등 나오면서요. 대선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 화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다우존스는 0.24%로 조금 조정 받았습니다만 2161 모든 입행선 다 돌파하는 양호한 상황에서 가벼운 조정이니까요. 무리 없는 상황이구요. 나스닥은 상승 0.04% 강보압으로 상승 마무리된 상황. 이제 신고가 다시 치고 갈 것인지 상당히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구요. 오늘 분석할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 랠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인텔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큰 폭으로 한번 차트를 크게 놓고 한번 보자면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큰 흐름에서는요.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인텔은 우리나라 지금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분 지금 양도한다 그런 부분 나오죠. 자 최근에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자 현재 42달러 인근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인텔은요. 여기 42달러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43달러로 보는 것이 조금 더 1달러 차이입니다만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상당히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고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매수는요. 조금 그래도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43달러 인근 정도에서 분할 매수 정도 접근은 가능해 보이나 강한 상승 추세가 벌써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 전환한 상황이니까 반등 시에 47달러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7달러 48달러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위에 50달러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반등 시 매도 의견 그리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조정받고 43달러의 지지를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반등 시에 48달러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는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확연하게 주가의 흐름이 변화 차이가 있죠. 자 AMD 최근에 상당히 양호하게 강세 보이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박스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박스권 조정. 박스권 조정인데 다시 20일을 올라탔으니까 현재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 상승한다면 88달러 정도의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94달러 인근인 고점 부위까지도 한번 대시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88달러에서 한번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88달러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홀딩. 그렇지 않고 88달러에서 이렇게 정거점 권역이죠. 조금 무너진다면 조금 차익실현. 그리고 20일, 60일 권역인 81달러 권역에서 다시 재반득 넣을 때 팔았던 물량 다시 추가하는 그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81달러를 무너뜨리고 내려온다면요. 73달러까지도 처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81달러가 무너질 때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그렇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양호합니다. 현재. 인텔이 유독 약세네요. 그죠? 조금 전에 AMD의 상황을 앞으로 상황을 엔비디아와 접목시킬 수 있겠죠. 지금 AMD는요. 잠깐 넘어가면요. 이제 21, 60일 돌파한 상황이고 추가로 정거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여기 돌파 이후에 강하게 추가 상승해서 정거점까지 강하게 치고 간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더 홀딩 가능하겠죠.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추가 상승했으니까요. 그죠? 만약에 더 치고 가면서 양호한 흐름 보인다면 홀딩. 그렇지 않고 58만 585달러 인근에서 조금 주춤한다면 이렇게 아래윗골이 닿는 더치 정도면 더 홀딩. 그렇지 않고 은봉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차의 실현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밀렸을 때 조정을 55달러 인근은 지지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였던 물량은 다시 55달러에서 양봉 시현할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날랐습니다. 퀄컴은 저기 위로 날랐습니다. 20매 프로 올라간 걸로 확인했는데요. 아니군요. 12%군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분석을 안해봐서 뭐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올라갔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갭 상승으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승한 부분은 매우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갭 상승했고 그 다음 전일은 옆으로 가볍게 횡보조정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상승한다면 더 홀딩. 그렇지 않고 142달러를 딱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식으로 크게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그 폭은요. 떨어지는 조정의 폭에 대비해서 적당히 빠지면 한 3분의 1 매도. 그렇지 않고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3분의 2. 그리고 만약에 타이트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면요. 크게 음봉이 떨어지면 아주 소액을 빼고는 다 차익 실현 했다가 과연 131달러까지 오겠습니까?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정거점 구간 132달러는 강력한 취지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청산했던 물량은 132달러 인근에서 재반등 넣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수익을 이제 좀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대체적으로 아까 모두에 봤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양호하네요. 신고가가 없으니까요. 지수가요. 인텔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도 양호하게 지금 다시 상승추세에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선을 한번 꺼보자면 여기 고점에서 이러한 고점대를 이제 돌파한 시점이죠. 최저의 매수 포인트 어디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과 틀린 바 있나요? 이 평소는 다 돌려내고 돌파, 상승추세 확인 전환 확인 이후에 눌림목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최저의 매수 포인트였겠죠. 하락하는 추세를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추세 전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간 이거 지우고요. 대략 이렇게 지지상황 때 세팅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추가로 상승해서 56달러 임금까지 일단 목표치로 강하게 랠리 한다면 계속 홀딩 계속 홀딩 그렇지 않고 조금 조정 기미가 보이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여기 보면 50달러여서 지금 55달러니까 10%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면 홀딩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음봉으로 좀 밀리기 시작하면 조정을 좀 받거든요. 52달러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차익실현 잘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패턴이 똑같죠. 그게 저의 매매 기법입니다. 뭐 대단할 거 없는 대단할 거 없는 기법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 어떨 때는 그것대로 수행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되지 않는다. 일정하게 기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매수매도를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지지정황에서 사고팔고 하는 기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6달러는 추가 상승한다 해도 정고점 V이기도 하고 추세선의 상단에 위치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한 번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여기와 여기만 꺼었을 뿐입니다. 여기와 여기만 꺼었을 뿐인데 이게 나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기와 여기를 꺼었거든요. 여기는 가니까 추세선의 하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죠.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앞으로는 여기 여기 구간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미리 그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딱 수도받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추세선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부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추세선의 지지 권역이고 이평선 지지 권역이고 그게 그 말입니다만 그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여기 구간이 벌써 매수의 시그널 몇 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 가능한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6달러 인근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 의견이고 조정을 받을 때는 52달러 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추세 좋게 쫙 가고 있죠. 오늘은 반도체 지수 내의 종목 군들로 추세 추세 선 꺾는 거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끌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끄는데 여기 쫙 갔는데 현재 괴리가 이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지금 중요한 포인트의 역할을 못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와 여기 여기에 저점들을 이유면요. 이렇게 추세선이 형성됩니다.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꺼버리면요. 마음대로 안 끄습니다. 나란한 각도로 딱 꺼요. 자 이러한 이러한 추세대를 형성합니다. 여기에도 있거든요. 여기도 왜 날라왔지? 여기도 꺼우면요. 이렇게 추세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단 위에 가면 뭐다? 추세선의 장권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신고가 같은데요. 신고가 맞습니다. 이렇게 지지저항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하고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신고가 가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추가 상승 한번 강하게 한 다음에 더 홀딩 가능하겠으나 이격이 크죠? 이렇게 이격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격을 좁히로 옵니다. 이렇게 이격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좁히로 와요. 그러면 5일선과 20일선 간의 이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너지려고 할 때 조정받으려고 할 때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냐?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정의 필미가 보이면 조정의 시그널이 보이면 차익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익실현했던 물량은 20일 권역에서 지지받는 모습 지지받는 모습 보이면 다시 추가 자 여기 추세선 하단은 뭐의 역할을 한다?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47달러 인근까지 만약에 나중에 밀리더라도 61선과 21선의 지지권력 인근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147달러와 150달러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지수 상당히 강하게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는 조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 상승 하고 추가 상승 계속 이어진다면 더홀딩 이제 이격을 좀 좁히려 어느 조정이 보인다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땡큐 추천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앞전에 했던 테슬라 니콜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런 종목들 분석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키였습니다.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